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번 시간은 제4부 재단의 성찬에 대해 제11장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경이 신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함이 돼 일곱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묵상할 내용입니다. his eyes. 여기서 his 는 제사장 사제를 가리키죠. 그의 눈들은 ought to be single. ought to 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의 초등사죠. single 은 고체에서 특별한, 우수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은 특별하고 and pure 순결해야 한다. saying they are want to look upon the body of the Christ. 자, 다음을 보건대 하는 분석으로 되어 있죠. 그것들이 즉, 사제들의 눈들이 want, want는 이제 뭐뭇의 습관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본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얘기죠. the hand should be pure. 손들이 순결해야 하고 and lifted towards heaven. lift 하면, lift 하면 들어 올려진 광어분사네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려지는데, which I want to hold within them. 그것은 즉, 그들 손들은 within them. 그것들 안에 the great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찾았다. two priests, 제사장들에게, 사제들에게, as it specially said in the law. 그래서 특별히 율법에서 말해지고 있다. 특별히. 그래서 뭐냐면, be a holy.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for. 왜냐하면, I, the lord.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I am holy. 거룩하니까. 이 뇌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렇게 사제는, 사제의 눈은 순수하고, 사제의 손은 거룩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